전자메일을 받을 때 확인하도록 전자메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찰이 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가 있는 나라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면요? 택배가 도착하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씹기 싫은 것은 치워야 합니다. 우리 치과의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볼 것이고 둘 다 자랍니다. 당신은 서로 보험과 개인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방과 후에 놀고 싶습니까? 집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휴대폰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우체국에서 배달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웃들과 주변을 확인하고 누가 사용하는지 볼 것입니다. 학교에 걸어가는 아이들은 어른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는 가게에서 벌킬러 스프레이를 사서 그냥 뿌릴 것입니다. 휴가 중에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여기는 침실이 세 개인 방이니 당신이 세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수강하고 싶지 않은 수업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면 다이어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라면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을 때마다 저는 너무 힘이 없어요. 저는 그들이 빨리 결과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부서 전체를 정리해고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두고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도 깨지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봐요. 신선한 시장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슈퍼마켓에 가야 할까요? 인터넷과 텔레폰 밴킹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주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에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연기 감지기의 배터리를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합니까? 내가 집에 없을 때 무언가가 나에게 배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당신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만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습니다. 간접 흡연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객관식 질문과 주관식 질문 중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나는 돈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 돈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낫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내일 인터뷰에 대해 흥분하거나 겁이 나십니까?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버튼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름을 많이 고민했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컴퓨터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당신은 호텔에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한 추천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록을 만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차가 과거에 큰 사고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을 때마다 흥분합니까? 그는 항상 일이 늦습니다. 그는 항상 일이 늦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발신자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텔레마케터와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훈련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에 대해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입니다. 호텔에서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공급자가 전자메일 계정을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오늘 밤 시간이 있어서 꼭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파티를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여대생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신부 들러리 드레스는 무슨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녀는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끝나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비록 우리 엄마는 항상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나는 엄마가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가 느끼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TM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그 수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기면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바로 모퉁이를 돌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저는 잠이 잘 안 오고 잠에서 깨기도 힘들어요. 도로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블루투스를 사용하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가 가는 곳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면요? 때때로 당신은 호텔에서 컨시어지와 함께 여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6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여기를 등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 데려가서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이쑤시개 같은 마른 여자는 싫어요. 사실 둘이 헤어지는 게 더 낫잖아요. 너무 우울해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내 목숨을 앗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룻밤 놀자구요.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얼마나 포기하셨는지 놀랍습니다. 제가 시를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갔을 때 아빠가 저를 때렸어요. 깜짝파티는 재미있을 거예요. 그냥 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세요. 제가 자려고 누우면 저는 보통 몇 분 안에 잠이 들어요. 만약 당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자는 연락하기에 재미있고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주로 사진과 음악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멋진 꿈을 꾸었는데 정말 깨어나기 싫었어요. 어떤 곳은 당신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까지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다음 달에 가족사진을 찍기 전에 살을 좀 빼고 싶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웨딩사진 샘플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은 사랑 그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간다면 여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샘플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파손될 수 있는 물건을 보낸다면 우체국에 알려야 합니까?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매주 목요일에 배송을 받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지혜입니다. 크리스는 월요일에 수업을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제가 감당해야 했던 것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입니다. 퇴근 후에는 주로 친구들과 밖에 나가 술을 조금 마십니다. 우리는 마당에 있는 집이 있어서 어떤 크기의 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호텔에 머물면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 같이 달릴 수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포는 제가 보내는 사람에게 얼마나 빨리 도착합니까? 저는 보통 그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들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내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둘 다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둘 중 한 명은 집에 있어야 할까요? 제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당신이 관심 있는 곳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자를 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해충관리회사에 전화해서 추천받으려 합니다. 당신은 서점에 가서 여행책이나 책자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쇼를 보고 싶습니까? 많은 회사가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나는 화장실에 간 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30분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제가 금연구역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길 아래에 8시 30분에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은 더 잘 먹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놓친 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몇 분이 오실 예정이고 꽃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4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항상 흥분합니다. 저는 집에서 전화회의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3방향 통화만 사용합니다. 이메일에 그것들을 저장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잡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심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지 당신의 설명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전화해서 렌터카 업체의 차를 예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여행책과 재미있는 볼거리와 할 수 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 수리점에 가서 그들의 페인트 색깔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여행사로부터 좋은 거래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친한 친구입니다. 집배원이 가지러 갈 수 있도록 이 카드를 제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까?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것은 지루하지만 꽤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칼로리 섭취량을 보면서 운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과 흰색 장미에는 어떤 색상의 드레스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하루 걸립니다. 지금 내려주시면 내일 찾으러 오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5시 30분까지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해요. 그들은 모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제 여동생은 거미를 무서워합니다. 그녀는 볼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나는 잠만 자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가 왜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날지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날지 상상할 수 없어요. 만약 이웃에게 주소가 있다면 저는 그냥 그들의 집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우면 타이어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냥 레시피대로 해요. 제가 직접 집을 청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청소회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일찍 물어볼수록 휴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에 그가 그녀를 때렸다고 들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 그녀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나는 골프장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가 치는 것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보다 어머니가 더 기뻐하신 것 같아요. 내일 중간고사가 있는데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부모님은 제게 결혼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외식을 자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가 외출하지 않는다면 나는 보통 내 방에서 책을 읽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재활용 가능한 가방을 스스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죠. 건강검진은 아프기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방문하실 때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그들과 관련된 의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최저가를 제시하고 있는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리조트가 좋을 것 같아 전부 지불했습니다. 가을은 모든 곳에 다양한 색의 나뭇잎들이 있어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수업이 너무 많아서 통계학 수업을 그만뒀어요. 우리는 2천 달러밖에 없어서 저렴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일찍 잃고 싶지 않아요. 그는 결코 그의 선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들은 너무 경쟁심이 강해요. 당신이 내 뒤통수를 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요구합니다. 운전하기 전에 꼭 알아보세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저는 잘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치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약해야 하나요? 무료 인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현금 자동 인출기를 항상 사용합니다.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저는 먼저 가족 플랜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햄스터를 정말 원하지만 남편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든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겁을 먹곤 했는데 커서 다 달라졌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강한 욕망에 의해 통제되는 벽을 부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포에 서명해야 하고 집에 없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애완동물이 필요합니다. 필기시험은 잘 봤지만 운전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꽤 멀리 살아서 1년에 몇 번밖에 못 봐요. 저는 이 새로운 요리법을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물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선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합니다. 토요일에 파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면 제가 공항에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영장 테이블에 있는 남자 옆에 서 있을 거예요. 저는 열심히 훈련했지만 레슬링 팀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김은 의사를 만나러 갔고 그녀는 그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한 직업을 찾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저는 아직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언어책을 가지고 오면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메모리가 컴퓨터를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까? 저는 생으로 먹는 것이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밤에 식료품점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과속으로 적발되면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하세요. 보험은 필요 없지만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몇 개의 신호를 만들면 됩니다. 왜 대부분의 습관이 당신에게 나쁜가요? 나는 야채를 먹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를 놓치면 이웃이나 친구의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재채기를 하기 전에 머리를 너무 빨리 돌려서 목을 다치셨어요. 여름학교를 먼저 마쳐야 해서 9월에 갈 예정입니다. 저는 내년 6월에 결혼할 예정이고 꽃에 대한 견적을 원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좋은 제안이 있으신가요? 제 동생은 스탠포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 삼촌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겨내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집으로 이사합니다. 정말 신나는 시간이에요.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일 여행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당신이 유명한 사이트에서 쇼핑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도 상을 차린 적이 없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버스를 놓치면 아이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최대한 산책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은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내는 카드에 우표를 두 개 이상 붙여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아마도 고양이나 아주 작은 개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몇 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당신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일 때문에 바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야 하는 논문이 있는데 책도 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묵고 있는 곳에 렌터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올 때 우리는 뛰어나와서 서프라이즈를 외쳐야 해요. 제가 배송하는 물건이 깨지지 않도록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제가 배송하는 물건이 깨지지 않도록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걱정은 되지만 그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부담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남자친구는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수술을 전문으로 할 것입니다. 의사가 제 아내의 혈액 검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은 저에게 의미 있습니다. 일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항상 매니저가 행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표 1개와 함께 보내주세요. 너무 무거우면 다시 보내줄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고 몇 살입니까? 만약 당신이 그들이 쉬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먹거나 마실 때 치아가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 둘 다 집에서 요리할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식료품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 날 할 일이 없다면 당신은 몇 시까지 잠을 잘 것입니까? 이제 30살이 되었으니 제 건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밖에 나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직장에서 남자를 사귀고 있어요. 저는 그가 너무 착해서 항상 반했어요. 당신은 그가 없는 당신의 상황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정말 짜증나지만 놀랍지는 않아요. 전 항상 그가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보증서를 삽니다. 그렇게 하면 휴대폰이 고장나면 그들이 교체해줄 겁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냥 들르셔도 됩니다. 들르시면 사무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돈을 거래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돈을 거래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고 저를 집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그녀의 성격은 완벽합니다. 불안장애에 대한 약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학교를 훨씬 더 즐길 것입니다. 저는 거울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제 모습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 프로젝트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큽니다. 설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공하는 지시사항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유통기한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노트북은 휴대성이 좋아서 자주 나간다면 노트북을 추천해 드립니다. 발신자 아이디 누가 전화를 걸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야 통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앞으로 보내지 않은 소포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알려줄 것입니다. 벌집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제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는 연기 때문에 조금 답답합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저는 정치학 수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좋은 친구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당신의 상황을 정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은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고장 나면 그냥 새로 사요. 치과에 가는 게 불안한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차고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차를 날씨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일부 연기 감지기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신호음을 크게 올립니다.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도시에는 달릴 곳이 없어서 러닝머신에서 뛰어야 합니다. 3개월째 다이어트 중인데 팔아래 살이 안 빠져요. 전화회의는 업무에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가정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에만 특별한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술을 취하기 전에 맥주 5잔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양로원에 계십니다. 그녀는 꽤 건강하지만 그렇게 잘 걷지는 못합니다. 뉴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피로연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예약하셨나요? 잔소리하는 여자들을 멀리하세요. 당신은 그들과 함께 한 달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망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들은 제가 항상 전과목어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일을 이유가 있기에 일어나요.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즉시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버스정류장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는데 고치는데 200달러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슴 통증에 대해 불평을 해 오셨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부 주에서는 운전 중에 통화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먼저 법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꽤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면 정말 흥분됩니다. 어제 뉴스를 못 봐서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여동생은 항상 말랐지만 출산 후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했습니다. 토요일에 계획된 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저녁식사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편안하게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영어 교수님이 스트레스를 주십니다. 그는 내가 그의 기사를 쓰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체국에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우편물을 보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카페 청소 회사를 고용합니다. 그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잘합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곳에서 합법적인 운전 면허증으로 주에서 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관광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제 생일은 월요일입니다. 대신 토요일에 파티를 열까요? 자연스럽게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다섯 번이지만 적은 양을 먹는 것입니다. 부유한 여자들은 대개 버릇이 없고 곧 그녀를 따라잡으려다가 파산할 것입니다. 저는 선불전화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그냥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용할 전자메일 시스템을 결정한 후에는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간접후변을 마시며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더 큰 건강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정말 받고 싶은데 꽉 찾는지 안 찾는지 봐야겠어요. 저는 어디든 꽤 말랐지만 제 내장은 큰 문제입니다. 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할 일이 100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갇혔다면 당신은 어떤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일은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너무 바빠서 요즘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일단 가정용 PC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 남동생은 자기 방을 무서워합니다. 벽장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영화를 빌려서 소파에서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녀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중고차를 사는 데 돈을 덜 쓸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좋은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5시에 퇴근합니다. 저는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집에 바로 가서 6시쯤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날아다니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왜 우체국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소포를 보내야 합니까? 주중에는 꽤 조용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천식에 걸리면 누군가가 내 가슴을 누르고 내 폐를 쥐어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즐기고 싶다면 그는 멋진 남자친구가 될 것 같아요. 내 친구는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가기 전날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너무 흥분합니다. 저는 스틱으로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 운전이 쉬울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병원과 관련된 의사들의 이름과 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싶지만 당신이 전체 자동차를 살 여유가 없다면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 중요성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주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끝나면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3개의 학교에만 지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입력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쓰세요. 당신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문이 너무 높아서 닫힐 수 있습니다. 내 마지막 남자친구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그의 감정은 같은 날에도 급격하게 변합니다. 저는 헬스클럽에 가입했고 따라가기 좋은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에 가입했고 따라가기 좋은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을 갖게 되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보낸 전자메일을 받을 때 알림을 받도록 전자메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화 보는 날이 있었는데 어린이 영화인데도 아이가 악몽을 꿨어요. 그것은 동상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동상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 볼링을 치러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비치발리볼도 하고 등산도 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이후로 그는 그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최소 3천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단지 킴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녀와 데이트를 했을까요? 잭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분이 좀 우울합니다. 그를 격려하도록 노력해요. 아이들은 선물로 책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보통 책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꽤 유동적이라 그 날짜에 가능한 시간이면 언제든지 잡겠습니다. 내 감정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당신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니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는 제가 4일 안에 프로젝트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역 자동차 판매 구매 잡지에 광고를 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누군가를 친다면 당신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항상 꽃을 심기 위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꽃은 여름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약간의 통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의사는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소녀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감정적이 됩니다.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저는 영작, 화학, 미적분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제 아내는 처음 며칠 동안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냥 방에서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컴퓨터 설정 및 기타 문제 해결 영역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가 가서 조사를 좀 하고 회사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최선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살짜리 딸이 침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면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울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딸을 얻은 후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이해합니다. 큰 키패드가 더 커서 사용하기 쉬운 것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시장에서 필요한 야채와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확실히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정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놀러올래요? 나는 방금 영화를 봤는데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저는 결혼할 예정인데 당신이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임대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고 아내는 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지루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녀는 아무 일에도 화를 내고 다음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젝트에 지원했는데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놀기 전에 숙제를 끝내도록 합니다. 저는 홈 비즈니스가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제 불안 문제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다른 동물이 있습니까? 판매원에게 차에 대한 이력을 요청해 과거 사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섭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섭습니다. 저는 너무 우울하고 부모님은 실망하실 거예요. 저의 어린 딸은 쉽게 겁을 먹어서 우리는 딸이 잘 때까지 딸을 위해 불을 켜놓습니다. 저는 많은 예술가들을 알고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의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는 핸즈프리 통화에 사용되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그녀는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고 매우 즐겁습니다. 신문지를 사용하거나 상점에서 포장재를 구입하여 보낼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 겉면에 안에 있는 것이 깨지기 쉽다는 것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급하는 사람에게 주의하고 부드럽게 취급하도록 알려줍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는 글쓰기 과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 옆에 있는 글쓰기 센터에 갔는데 그들이 저를 엄청나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승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추적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서 당신은 온라인으로 당신이 보내는 물건의 배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추적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서 당신은 온라인으로 당신이 보내는 물건의 배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익숙해지자 결혼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꽤 확신하지만 당신이 몇 가지를 적어두고 싶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좋은 idea is to ask the locals where to eat 현지인들에게 어디서 먹을지 물어보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장소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업도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주에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깨닫고 나서 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못한 것이 너무 슬퍼요.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문제에 도움이 될 계획을 차근차근 생각해봅시다. 청소할 시간을 주중에 내세요. 그것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깨끗한 집을 가진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몇몇 반 친구들이 계속 나에게 아프냐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항상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첫사랑은 낭만적인 동화처럼 묘사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부재 중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편지에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쓰고 우편함에 넣으면 우체부가 우체국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전 크리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세 명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고 그것은 항상 좋습니다. 저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데리고 가서 디저트 위에 반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보낸 최고의 밤은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막 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낭만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영화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세웠습니다. 가끔 그들은 당신의 현관문 앞에 그 소포를 두고 갈 것입니다. 당신이 아파트에 산다면 그들은 그냥 임대 사무실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안가에 있는 이 작은 이탈리아 식당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부모님께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했잖아요.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했잖아요. 항공편 예약 및 호텔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행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항공권과 호텔방을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그는 집에 늦게 도착해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업을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양한 무게의 물건을 보낼 수 있지만 배송 시 무게가 얼마인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배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저의 첫사랑 경험은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에서 많은 좋은 점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저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준 모든 것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저는 당신이 왜 당신의 상황에 불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패키지 편지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이름 또는 보낸 사람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배송이 되지 않아 반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주소로 반송될 것입니다. 물건을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소포의 무게와 발송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판매 중이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사귄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녀에게 가장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귀중품 중에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금고가 필요합니다. 작은 얼룩은 그냥 매장에서 구매한 얼룩 청소기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기를 빌려 직접 합니다. 저는 동물 손질하는 것이 편하지 않아서 아마 발톱 손질과 목욕을 위해 어딘가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부엌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요리와 설거지를 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너무 잘해줘요 . 감사합니다.